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큰 재방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구멍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특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늘 조신하고 늘 겸손하고 늘 자신을 낮추고 늘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그야말로 천불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7월 13일을 열린 박 전 시장 고소인척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고소인척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탄탄한 준비를 해왔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발언하기 시작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날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그리고 5월 27일 날 2차 상담을 끝낸 이후에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김재련 변호사는 이렇게 이번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이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이미 경찰의 수사에 임하기 이전에 모든 준비를 만반히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4년이나 됩니다. 무려 4년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또 피해자의 호소가 있었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서울시라는 그런 공적기관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도 이번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떤 연유로 누가 그런 도움을 받았고 줄 수 없었는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밝힌 내용은 일반인들로 양식이나 상식으로 미뤄볼 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일상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굳이 세세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직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고 정식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에 임룡되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비서실로 차출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4년 동안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피해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드려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을 차출해서 비서직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그런 과정으로 보면 비서직은 또 비서직 별도로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독 9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무하는 동안 10여 명이 넘는 20여 명에 가까이 다가설 정도의 많은 숫자의 비서들이 자리를 바꿨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증거라든지 정황 주장 등을 미뤄보면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또 한 것을 또 미뤄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현재로서는 사실에 가까울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몇 차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그런 답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비서실 회식에서 발생한 성폭경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그런 전 비서 A씨가 박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정무라인에 호소하면서 해결을 요청한 점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서울시 한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그런 피해자의 정언입니다.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 비서 업무다 이런 반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부서 변경 요청도 성인이 나지 않았고 성평등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젠더 특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궁금합니다. 박 시장의 9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주요 자리의 상당 부분을 척건들로 채워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기대할 곳이 없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면 그것은 곧바로 공범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시 차원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성추행이 4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박 시장의 비극적인 결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즉각 전달된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수사정보를 전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직부하고 보고받은 자들이 박 전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에 가담한 그런 관계자들도 낱낱이 색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외할 민주당의 면피도 가관입니다. 피해자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보듬키는커녕 박 전 시장에 대한 돈없는 칭송과 미안은 2차 가해일 뿐만 아니고 이 땅의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서울 도체 내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칭송 플래카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류의 그런 문장을 보고 어떤 심정을 가졌겠느냐를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의혹을 그냥 덮어버리자라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고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길로 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협박선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이해찬 의원은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무슨 무슨 자식이라는 그런 욕소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딱치라는 갑질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100년 전에 일까지 파헤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 치부와 또 자기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앞에서 벌어진 그 가치도 모두 다 덮어버리자는 것이 거들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죽은 자에 대해 행사사법 절차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상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하는 것이자 또 이 사회를 좀 더 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고 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그런 걸 일로 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뜨는가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은 집권 여당의 중진급 위원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죽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뭘 또 꼬투리를 잡느냐.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한 단면이 살짝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리하게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거대하고 견고하고 초롱성 같은 그런 방벽이 작은 구멍으로 허물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사건 그 자체지만 국민들의 그런 분노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오일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태도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라는 것이 단 28조짜리에 마저 못해서 한다는 그런 표정이 역력한 당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취해도 너무 취했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러나 그 힘의 모든 건전은 민심이 떠받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뭔가 시작된 그런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정확도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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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